제노머 아짐의 아이오 제노머 아짐의 아이오 따님이 손주를 낳았다더니 그 몸으로 돌보러 갑니까 허야디야 허야디야 노르쳐라 이 강을 건너야 한다 손주 얼굴 눈에다 가득 담고서 허리를 쭉 펴고 웃어 허야디야 허야디야 노르쳐라 이 강을 건너야 한다 자욱한 안개 속 저편 세상에 이 배는 타야 한다 이 강을 건너야 한다 한다 마을 건너야 한다 아멘